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 점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려 4,990점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5,000점이 머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제 슬슬 만점도 굉장히 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5,000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저 정말 힘들게 올렸습니다 아니 이게 슬슬 점수가 올라가니까 한 판 한 판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도 오늘 5,000점 찍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 꾸역꾸역 올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바로 10점 남은 5,000점을 달성을 해보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찍으면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장치를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랜덤 브롤러 챌린지 네 브롤러가 총 26개가 있잖아요 이 26개의 브롤러 중에서 제가 랜덤으로 돌렸을 때 뽑히는 브롤러로 무조건 플레이 하는 겁니다 방식 같은 경우는 쇼다운 솔로 맵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불타는 돌무덤이네요 어 유성우가 떨어지고 저기 여기는 좀 원거리 캐릭터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해요 저 근접도 이 부시 안에 들어가면은 또 나쁘진 않아서 맵 자체가 뭐 특별히 뭐가 좋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랜덤 브롤러 5,000점 챌린지 진행해볼게요 자 제가 또 돌려 돌려 돌림판 랜덤 돌림판 준비해봤습니다 자 총 26개 브롤러 세팅되어 있고요 과연 뭐가 뜰지 한번 봅시다 저는 또 레온이랑 스파이크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전설 브롤러 뜨면 대박일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판 바로 한번 진행해봅시다 돌려 돌려 돌림판 뿅! 간직! 첫 번째 브롤러 누굽니까? 호잇호잇호잇 호잇호잇 호잇호잇 호잇 호잇 대...데릴? 데릴 애매하다 데릴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또 제가 새벽에 찍는 거기 때문에 아 뭐야 아니 왜 듀오 쇼다운으로 골랐어 어..어우 아 아우 어 어 오오 오오오오 Austin 거꾼 와.... 그만uated 쳐서 5점에 떨어졌네 이거 뭐지? 버그 걸렸나?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대내gan 진짜 빡 집중해서 간다 무조건 1등한다는 마인드예요 듀오는 10원이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나만 잘한다고 해도 되는게 아니에요 이게 살살 보면서 오케이 일단 위쪽에 리코 있구요 얘가 상자는 또 잘 깨요 두방컵 봐봐 중앙에 있는거 깔끔하게 벗구요 호텍 턱턱 턱턱 그렇지 호호호우 호호호우 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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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살짝 빠져주고 야 이거 1등급 바로 잡힌다 허닥 허닥 탈탈탈탈탈 탈탈 아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아 그래도 3 3포인트 얻었어 아 다행이다 어어 아 이거 또 걸리면 안되는 애들이 몇 있어요 어 이렇게 파이퍼같이 점수 높은 애들 스파이크 야 나 레온 언제 280에 찍었냐? 레온 뜨면 또 빡세겠는데? 차라리 모티스? 그래요 모티스 점수 낮으니까 차라리 낫겠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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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림판 뿅! 히야! 제발 좋은 거 떠주세요! 전설각 전설각! 펨? 하아 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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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펨 좋아 펨 좋아 너프 먹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근접에서 아직도 셉니다 듀오 쇼다운 잘못해가지고 5점 떨군게 너무 뼈아프네 일단은 욕심부리지 말고 괜히 욕심부리다가 갑분사대요 외곽 쪽 살살살 돌리면서 생존의 목적을 두자고 지금 가운데 분명히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하이에네드 신났거든요 허더더더덕 허더더더더더덕 허더더더더더덕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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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쳐줘야 돼 계속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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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이딴 먹자 이거 오케이 삼각이다 임문 자 실패 가운데 박아놓고 저는 운동선할게요 아직도 한 명 밖에 안 잡혔거든요 어머erem 아 이거 멈췄어 갑자기 갑자기! 제일 애매한 게 남았네 비비. 얘는 좋은 게.. 와.. 진짜 싹쓸이 했네? 아 이거 빠지자. 파워 딸려요. 자 비비끼리는 붙으면 안 돼요. 제가 파워가 딸리기 때문에 무조건 집니다. 아 이거 봐 이거 봐. 원거리들이! 근거리들이 힘들다니까? 자 8명. 컷. 제발! 아아! 제발 마이너스 내리지 마라! 아! 아 이거 봐. 근거리 최악이라니까? 얇! 원거리! 다른 건 안 받을게 원거리만 주세요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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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애매해. 아 애매해. 싹쓸이 간다. 니타 요번에 1등 갑니다잉 오케이 맛있게 싹쓸이 싹쓸이 아 싹쓸이 얼씨구 아이 또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왔네 또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주 개싸움이라 그런지 어어어 제발 나 몇등이야 아 시간 없어 빨리 돌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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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거 생존의 목표로 두자 진짜 너무 욕심부리지말고 아니 오히려 가운데 이거 장악하면은 괜찮을수도있어 어 개빡치네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자 가운데있어 어 하막 미스나서 큰일났네 오케이 4위 4위 안정권 들어왔어 잘랐다 아 이거 어차피 좀 이기기 힘들었어 진이라서 4점 먹었다 아 불로 이정도면 잘한거야 좋아 이거 점수 낮은거를 1등을 잘하면은 가능하겠는데요? 제일 안나왔음에 바랬던게 나와버렸네 아니 근데 왜 오늘 다 근거리밖에 안나와 진짜 오 마이 갓 오 오 마이 갓 오 오케이 2점 플러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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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이너마이크만 해도 좋을거 같아요 진짜 원거리킬타고 이번에 한번만 뜰 때 됐어 솔직히 응 그렇지 나이스 아 휴파이프야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욕심뿌리지 말걸 오오 이 천군같은 기회를 날리냐 제발 제발 아 크로우 좋아 크로우 좋아 아 크로우도 괜찮아 어 이거 가운데서 지금 개판 난거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차라리 여기있는거 먹고 안정적으로 파워 수급해서 싸우는게 차라리 나을수도 있어 아 애매해 피채우고 무조건 5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그러야 이게 점수가 유지가 돼 아 이거 왜 인원이 안줄어드냐 큰일남네 무조건 점수 사수해야되거든요 지금 궁극기도 안차있어가지고 변수 만들기도 어려워 그렇지 아 지금 저 스파이크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잡아라 잡아라 더 잡아 더 잡아 자 나는 위쪽으로 자 4명 그렇지 안전벨 들어왔어 그래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어 오케이 비비비비비비 어 아야야야 살짝 빠져주고 어 어 나이스 이걸 잡네 피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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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망했다 이거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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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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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최선이었어 뭐야 마지막 남은 점수 단 3점 이번엔 무조건 이긴다 제발 제발 3점 3점 3점이면 5등 안에 5등 안에만 들자 4점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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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프리머 걸렸으면 큰일날뻔했어 하하하하 이건 뭐 콜트라는 3점 쉽지 이게 콜트지 딜하는 맛은 쏠쏠합니다 아주 파워수급도 달달하고 일단 이거부터 먹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여기 지금 아무도 머금을 온 사람이 없어 오케이 니들끼리 싸우고 허더더덕 허더더더덕 그렇지 개꿀이에요 파워가 아주 달달합니다잉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진짜 집중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번판에 깔끔하게 끝낸다나 그래 니들도 같이 쭉 아 에임이 싫어요? 응뚜벅이 안녕 뚜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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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뭘 그렇게 살려고 해 귀찮게 하지마 아 이거 묘하게 좀 잘 살아났네 이거 자 거리만 좁히지 말고 자 다섯 명 남았거든요 집중해서 하자 이거는 무조건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는 그림이야 잡을 수 있는 분보다 좀 깔끔하게 잡읍시다 너는 뭐 샌드백이지 뭐 허어잇 그렇지 아직 나 쿵곡기 남았 쎄요 아우씨 으아잇 곱게 좀 팍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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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등 달 아 성 자 이렇게 해서 5천점 듭쇼 달성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15점 올리는데 도대체 비하늘 한거죠?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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